와우! 존맛 먹고 한다니까 지금? 터뜨린 터뜨린 됐죠? 아무래도 미친놈이 다 똑같고 응 해줍니? 컷 컷 더워 더워 멋있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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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, 아아! 아아! 나아, 나아, 나아. 아, 야, 빨리 가. 누나, 나가자, 찾아. 왜? 거짓으면 안 되는데? 이거 지금 화창고 오기 없잖아. 지금 왜 그걸 좀. 그거야, 그거야. 아, 나 주면 다시. 부끄러워. 아니, 누나 왜? 귀여워. 우리 스태프 다 전원 하나씩 다 미리 주문했었는데 아 네네네 저희 아까 580개 주문했었는데 580개? 김사탕 진짜 오랜만이에요 ох화통 고생하려고요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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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분에 dene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되게 설레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었는데 저랑 딱 하니까 너무 호흡도 너무 잘 맞았고 누나랑 감독님이랑 스탭분들이랑 다 같이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뭔가 기대가 됩니다. 앞으로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. 저희 드라마 오사게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서원이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기회 화이팅! 네, 드디어 오늘 첫 촬영을 마쳤습니다.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재밌고 귀엽고 발랄한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사랑스럽게 첫방이 얼마 남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우선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첫 촬영을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 또 재미난 씬을 찍으면서 현장에서 또 좋은 기운을 느끼고 또 이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또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. 저희 오늘도 사랑스럽게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많이 그리고 사랑해주시고요. 좋은 모습, 또 재미난 모습들 귀여운 모습, 멋있는 모습, 예쁜 모습들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하십니까